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늘은 미션 제품 보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보셨었죠? LX코넥트, 그때는 허브라고 불렀었죠 미션에서 와일리스 액티브 스피커랑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무선으로 서로 교신을 하는, 무선으로 전송을 해서 재생을 하는 그런 말 그대로 허브였었는데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얘기들이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미션에서는 설정을 했을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성능은 무선 기능보다는 DAC와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그 부분, 무선 교신하는 부분을 싹 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설, 미션 스피커와 미션 와일리스 액티브 스피커랑 연결하려면 허브를 쓰고 아니면 다른 스피커들하고 그냥 DAC이자 프리앰프이자 그 다음에 헤드폰 앰프로 쓰고 싶으면 고기능을 뺀 순수 DAC 프리앰프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은, 그래서 조금 더 유니버설한 그런 버전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LX커넥트 DAC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뭐 지간실에 설명드렸듯이 미션이 한동안 전 안 보였었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션이 벌써 50년이 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의 제품들의 어떤 헤드티지 버전, 그 다음에 뭐 리팩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전의 제품의 기념작들, 이런 애니버설의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지난번에 700같은 제품이 그래서 그런 저기로 그 미션의 원래 그 오래된 아주 전통이 있는 이런 걸 기념하면서 만든 제품들이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서 미션 제품을 아는 분들은 사실은 꽤 하이파이를 이르게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저는 그 미션의 약간 흐린 기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미션의 정작 아주 가장 그 미션이 화려했던 시절의 제품을 실시간으로 뭐 어저께 출시한 것을 오늘 들어보고 이런 그런 세대는 아니라서 그런 아주 제일 좋았던 시절은 좀 약간 기억이 흐리거나 시장에서 본 정도인데 원래는 그 스피커 회사로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이 스피커 회사를 조금 더 자사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이러스 같은 앰프 시스템도 갖췄을 정도로 근데 원래 시작은 앰프 만들던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이엔드 급의 그런 물량을 많이 투입한 그런 앰프를 제조하던 회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막 주물러 뜬 그런 바디에다가 미션 로고가 이렇게 그런 형태로 성형을 한 그런 프레임에다가 앉힌 그런 앰프들도 제작했던 게 바로 미션이었고 꽤 가장 영국적인 어떤 사운드 이런 거를 좀 선도했던 70년대 회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중간에 소식들이 조금 끊겨 있다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잊혀져 가다가 이제 구형 제품들 예전에 초기에 만든 제품들을 다시 만드는 다시 그런 걸 이제 보통 뭐 리폼을 한다고도 하고 어 레플리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디자인 좀 달라졌죠 하여튼 원형을 그대로 거의 유지한 채로 현실점에 맞게 이런 제품을 출시하는 그게 원래 미션의 전통을 이런 우린 이런 디자인으로 이미 50년 전에 스피커를 만들었었다 이런 걸 좀 알리는데 좀 좋은 기회를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스피커들이 나오면서 그 미션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최신 시점에 맞게 2022년 3년에 맞게 이런 와일리시 시스템을 별도로 하나의 패키지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자사에서 얘기하듯이 선 선이 거의 보이지 않게 그냥 전원만 꽂으면 바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시스템 그리고 대단히 지난 시간에 들어 봤지만 지난 시간 저 저희 700 들었던 미션 700을 들었던 그 영상도 한번 참조하시게 저희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 그런 아주 뛰어난 다이나믹스 이런거 이런 특성을 아주 그 미션의 사운드 미션 사운드 미션의 시그너처 사운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아주 훌륭한 영국 브랜드입니다 그런 제품들 속에서 이렇게 독립된 오늘은 요 그 LX 커넥트 DAC, DAC 성능 순수하게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외부 입력을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외부 입력을 받아서 재생하는 출력을 단으로 넘겨주는 그 단계에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LX 커넥트의 DAC이자 프리앰프 그 다음에 출력하기 전까지 입출력단의 성능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고 이 제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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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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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청은 같은 수입원인데 오히려 이 제품이 좀 더 눈에 들어오죠. 모니터 오디오 실버백의 헤리티지 그린, 헤리티지 제품인데 그린 톤에 펄도 약간 들어가고 굉장히 이쁩니다. 다른 브랜드 얘기지만 모니터 오디오의 70주년 개념으로 만든 제품이고 하여튼 실버백의 그린 버전 이 제품으로 시청을 했고 앰프는 역시 또 같은 수입원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일부러. 록산의 아테사 지난번에 들어보셨죠? 아테사 와일리스 버전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재생은 이 제품의 특성 가장 좀 제일 입력, 재생 품질이 뛰어난 USB 입력으로, USB로 출력을 해서 이 LX커넥터에 입력을 시킨, 그렇게 해서 앰프로 연결을 한 그런 소리로, 그런 음원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 LX커넥터는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빼곡히 다 갖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옵티컬, 광, 옵티컬, 코엑셜, USB 입력이 있고, IC의 입력도 있고요. 출력은 그대로 프리아웃을 할 수도 있어서 파워앰플 연결해도 되지만 인티앰플 연결할 수 있고, 이런 걸 그대로 완벽하게 갖춘 컴팩트한 DAC를 갖춘 프리앰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노, 헤드폰 출력을 할 수 있는 헤드폰 앰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DAC의 성능이 일단 가장 눈에 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테스트해본 건 이 제품의 DAC로서의 성능, 이런 걸 좀 테스트해봐서 USB로 입력을 받아서, 이 제품은 USB로 입력을 하면 30bit, 384kHz까지, 그 다음에 DSD는 256kHz까지 프로세싱을 합니다. 최대. 그 다음에 옵티컬하고 코엑셜, 이쪽은 24bit 192kHz까지 그 품질까지 재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HDMI 단자가 있어서 이 제품의 용도를 아주 잘 설명해 주죠. TV에서 입력을, TV 쪽으로 출력을 해서 그런 TV에 아주 고품질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딱 크기도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셋탑 박스 정도 사이즈 이렇게 보이죠. 뭐 그런 것 설정을 잘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 사브루의 ESI죠. 사브루 칩이죠. ES9018 K2M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한 대로 30, 저희가 지금 재생한 대로 맥북에서, 혹은 다른 재생기기에서, USB로 출력을 하면 32bit, 387kHz까지의 고해상도 음원을 재생할 수 있고요. 룬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룬 레디 인증을 받으려면, 계약을 하면 되는데, 룬으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하는 음원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하는 유무선 인터페이스에서 갖출 건 다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리모컨이 있어요. 소스 선택부터,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앞에 터치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디스플레이도 작동할 수 있고, 메뉴를 띄울 수도 있고, 볼륨 컨트롤은 물론이고, 플레이어에서 이걸 플레이하고, 전후로 이동하는 이런 것도, 이걸 하나로 다 재생할 수 있게 되는. 리모컨이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약간 묵직해요. 플라스틱보단 좀 무겁게 만든. 위에 판이 약간, 뭔가 좀 밀도가 고밀도 플라스틱 아니면, 약간은 금속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장난감처럼 만든 리모컨하고 다르게,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뭐, TV,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뭐, 스트리밍, 기타 이런 소스를 입력해서,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소스까지도, 다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AC 성능을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얼마나 아날로그스러우냐, 그냥 막연하게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DAC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미드레인지 대역에서 얼마나, 디지털스럽지 않느냐, 거꾸로. 그러니까 다이내믹도 잘 나올 수 있고, 뭐, 고역은 굉장히 좀, 뚜렷한 해상도를 내야 되는 건, 그냥 당연한데, 그 정도는 조금,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DAC들도, 어느 정도 성능을 내요. 근데, 그 중역대까지의 어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대역 밸런스인데, 그걸 잘 갖추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DAC 서로, 품질의 등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비싼 기계 중에도 그게 안 되는 기기들도, 가끔 있고, 가격이 낮지만, 그런 게 가능한, 그런 DAC도 있어요. 근데 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을 해보면, 상당히 기본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일단 장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 녹음한 곡 외에도, 라그막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상당히 어느 특정 장르 쪽으로 특성을, 이렇게 좀 편향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음악을 다 잘 들려주는 장점이 있어서, 일단 그게 좀 마음에 드는데, 예를 들면, 클래식 같은 경우 지금, 처음에 들은 브루크노 7번 같은 경우도, 이게 저기죠. 안드로신 넬 스미스가, 라이프즈이 개반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지이라는 건데, 이 곡은,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재생하기는, 조금 호기심에 한번 틀어볼까, 들어봤던 건데, 신통할 만큼, 아주 이런 거죠. 브루크노 7번, 이 스케드조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약간 어둠 속에서부터, 밝은 쪽으로 쭉 끌어나오는, 그러면서 웅장한 느낌을 하는데, 빰빰빰빰빰빰빰, 전체를 장렬시키는, 이런 아주 작은 시내물이, 큰 바닷물까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듯한, 그렇게 악기 편성이, 어두운 곳에 좀 밝아지면서도, 점점 악기 수의 스케일이 커지는, 이런 걸 잘 묘사해야 되는, 그런 곡인데, 오우, 상당한 수준, 그러니까 이 스피커 대역도 넓어야 되고, 앰프의 구동도 좋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소스가 얼마나, 원래 녹음을 잘 드러내 주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이 곡을 더, 그렇게 재생하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주 듣기 좋았어요. 악기들도, 구분돼서 잘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고, 전후간 입체감이 잘 나타난다는 거, 사실은, 그런 건 사실은 이 사이즈는, 좀 재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전원부가 뒷받침이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전원부가 사실은, 이게 얼마나 전원부가 큰 게 들어갔을까, 어떤 방식인지, 아마 스위칭 방식 같긴 한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풀어줍니다. 그런 걸 아주, 이 사이즈가 조금 무색할 정도로, 재생을 잘해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라디오에 대해, Fake Plastic Tree 같은 이런 곡, 굉장히, 굉장히 취물하고, 아주 심각하게, 이 콘트라스트를 막 지어가야 되는, 아주 그냥 사람이, 심각하게 좀 슬프게 몰입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곡에서도, 아주 그런 그림자를 막 들이우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간단히 말해서 좀, 이런 음색을, 원래 녹음하는 음색을, 여리지 않게, 아주 진한 색채감으로, 잘 묘사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곡,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진지하고 깊이 있게, 아주 잘 묘사를 해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밝은 여자 보컬, 반대로, 서머라 조이 곡을, 종종 듣는 편인데, 약간, 올드한 클래스처, 전자 기타의, 그 묘한, 딜레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이펙트를 건, 그런 전자 기타, 옛날 기타 소리를, 지금 현재 묘사한, 그렇게 표혈, 그렇게 들리게 설정을 한, 그런 전자 기타 소리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향수 짙게, 이렇게 잘 전달이 돼서, 그런 음색도 되게 좋았지만, 그 기타 소리를, 쫙 뜯고 올라가는, 그 서머라 조이의 보컬, 아주 쾌청하고, 말끔하죠, 정말 아나로그에 가까운, 그런 재생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런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쨍할 때, 그 어떤 쨍한 느낌, 이런 거, 특히 아주, 밝고 맑고, 매끄럽습니다, 그게 좋은 포인트인데, 샤프하고, 좀, 거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매끄럽게 섬세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DAC의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이나믹이 떨어지지 않고, 선명하게 묘사해주는, 이런 세 곡을, 녹음한 세 곡만 들어봐도, 이 사이로스 LX 커넥트 DAC의 성능이, 생각보다, 이렇게, 셋탑 박스처럼 보이지만, 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지금 음악 몇 곡을 들으면서, 바로 드러납니다, 아주 굉장히 신통한 제품이에요, 제품 가격이, 불과 50만 원대라는 게, 그게 일단, 거기에 덧붙여지면, 또 좀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그런 어떤 커넥트 기능, 그런 부분을 빼고 나니까, 사실 DAC 성능만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능만으로, 이 제품을 선택을 할 텐데, 그런 품질이 아주, 가격을 뛰어넘는다는 거, 미션은 스피커 회사이지만, 이런 제품도, 스피커 못지않게 잘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혹시, LX 커넥트 기능이 있는, 와일리스 스피커랑 교신을 하는, 커넥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얘랑 똑같거든요, DAC 부분은, 그런 인터페이스와 DAC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 그 제품 세트로 사시지 않고, 이 가격대 DAC를 한번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제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션의 LX 커넥트 DAC, 같이 한번 음악 들어보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